와, 대박! 와, 대박! 이거 말아요, 마셔야죠! 와, 비가 너무 많아! 악기를 하나 쳐 볼게, 내가! 오늘의 날씨를 좀 잡아 볼게! 오늘의 날씨? 오늘 날씨가 너무 어두우니까 오늘의 날씨가 너무 어두우니까 여기, 여기서 바로 비비가 나오고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날씨가 너무 어두우니까? 유빈의 날씨가 너무 어두우니까?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처음 뵈요 닥수 돌아옵니다. 저도 처음이에요. 안녕하세요. 쏘리라고 해요. 네? 카모라고 해요. 자, 카모 씨는 처음 실제로 봤는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릴레오 마일드한테 얘기 많이 봤어. 아, 진짜? 릴레랑 친하지? 응. 나도 카모랑 한 번밖에 안 봤어. 너도 나 한 번밖에 안 봤잖아. 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본 거야? 그러니까 많이 본 것 같아. 너가 얘기했어요, 아까. 나도. 어, 원래 그래요? 약간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아, 이런 말 많이 들어. 근데 불편한데? 불편한데? 불편한데 칠해낸 오빠가 엄청. 와, 나 몰라서 그래. 근데 아직 잘 모르지. 한 번밖에 안 봤잖아. 두 번인가? 두 번인가? 아, 오케이. 감사하십니까? 원래 평소에 말이 엄청 없어, 원래. 형이요? 그냥 그... 말을 많이 하는 선택이 아닌데 놀 때만 말 좀 많이 하고. 오늘... 오늘은 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거니까. 많이 했어요? 맞아요? 이 정도면 이제 많이 한 거지. 둘... 둘은 어떻게 하다 이렇게 같이... 저요? 선택했죠. 뭐가 선택을 한 거야? 둘 아니면 안 한다. 아, 이렇게. 뭐야, 방금 지연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저는 아까도 저기서 말하긴 했는데 닥도그 오빠 비트가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기회로 일단 살게 됐죠. 원래 하려고 했지? 그치. 내가 너한테... 몇 달 전에 한 번 연락했잖아. 근데 그거는... 오빠 곡이... 아, 그... 내 곡이었지. 내 앨범에 나올 곡. 아, 진짜? 아, 근데... 아... 근데 오빠가 나한테 다시 연락 안 줬고 준다고 하냐고? 아... 그 후에... 정신이 없었어. 알겠습니다. 아... 만약에 이제 프로듀서가... 닥스 형이다. 아, 미쳐면 미칠 것 같아. 약간 너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Let's go! Let's go! Let's go!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는...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형이 닥스를 부르니까. 네, 네.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나중에 작업해요, 같이. 진짜 뭔가 좋은 회색이 나오자. 근데 회사도 있어요? 네, 저희 회사가 있어요. 저는 아메바 컬처라는 한いて. 아... 아, 그쪽 분이시구나. 그쪽 분이시구나. 아메바 거기 아니에요, 다 듀? 네, 네. 마주 AV. 완전 좋아요. 진те요? 네. 다들 음악 안 듣고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고생하네. 진짜요 그죠. Вот, 진짜 patents have demais. lots of greatPM students. 무슨, common and good people is you? 정말 고객님的zWS에 있잖아요. 아 Shelbyério vitale says you right now. 까먹는 거 있었어. 아 있으세요? 네. 거기이랑 진짜 잘 이렇게 pour it too. 할 수 있는 사람, 비비. 저희가 했으니까 또 동갑이 있거든요. 아~~ 너무 시작하게끔 해준 친구긴 해요. 제가 그때 그냥 학교 다니고 있었거든요. 제 사클에 올라온 거를 비비가 듣고 저한테 연락했었어요. 바로 번호 주면서 밥 사주고 싶다고. 우와. 그래서 만났어요. 아, 만났죠. 이렇게. 만났어요. 그랬는데. 저랑 동갑이고 엄청 착하고 그냥 음악도 잘하고 막 이래가지고 바로 친해졌죠. 근데 네가 워낙 바빠서 못 만났다가 이번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처음으로 물어봤는데 바로 보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래도 잘 모를 것 같아서. 그치? 응. 너네도 피처링 있어? 조지라고. 아~~ 아시겠지만. 네. 어, 잘 어울리겠다. 조지랑 소울이 갖고 있는 그 분위기? 응. 나 아름답게 뭔가 이 세상을 보고 싶다. 나 행복하게 살고 싶다. 뭐 이런 거 때문에 뭔가 그런 주제예요. 아 좋다.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말 진짜 잘한다. 네. 제목도 너무 멋있어요. 맛있어. 우리도 근데 제목 정해야 돼. 내가 원래 제목 존나 잘 짓거든? 근데 이거는 진짜 생각이 잘 안 나요. 제가 이 내용이 처음부터 완전 호불호가 엄청 갈렸어요. 엄청 직원들이 욕 많이 먹고 그냥 여러 방면에서 처음부터 그렸어요. 그래서 너네가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오. 지우달과. TYT가 뭐야? 그러니까 원래 그게 비트이고. 아 TYT? 그냥 TYT가 대문자로 쓰면은 그냥 멋있어서 한 거야. 뭐야. 뭐 해. 나 그냥 멋있는 거 좋아해. 그냥. 나 이모티콘인 줄 알았어. TYT. TYT? TYT로 그냥 할래? 괜찮은데? 응. 호불호. 아니 그냥 TYT에 의미를 넣으세요. 의미를 넣자. 술 원래 자주 안 먹어. 저는 굉장히 자주 먹어요. 친구들이랑. 또 먹고 혼자도 먹고. 나이가 혹시 어떻게 돼? 저는 93년생이에요. 몇 살이세요? 나는 90년생. 왜 말 놓지 않아? 오케이 오케이. 나 편하게 해. 저는 98년생이에요. 오오오오. 왜 안 좋은 거이지만. 저한테 다 말 편하게 하세요. 오케이. 우리 다 함께 이렇게. 네. 친구를 하는 거야. 아 저 보면 두 눈말이 더 편해요. 오바는 맨날 두 눈말 쓰지 않아? 너가 나한테? 아 아닌가? 반말. 그거 많이 쓰는 거 같은데? 아 미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짠. 짠. 나는 반말이 편해. 좋아. 아까 근데. 무슨 얘기 하나 했거든요. 음악 하기 잘했다. 하는 거랑? 힘들었던 거? 네. 이거 말하려고 마셔야죠. 그러면 순서를 어디부터 말할까? 네. 잘한다. 오오오. 오오오. 제가 들으면서 자랐던 사람한테 인정받을 거. 아니면 제가 그랬던 사람들이 연락을. 그럴 때마다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하고 그냥. 그때마다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곡 만들 때 제가 진짜 엄청. 그런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한 번도. 그냥 통틀었어요. 제 인생에서. 이제 강호가 지목해주세요. 예. 써요. 아아. 좋은 거부터 말해. 그럼 좋았던 것부터 말하기? 네. 쏠님. 저요? 네네네. 저는 지금은 그래요. 오오오. 지금은. 진짜 걱정이 너무 없고. 지금 이 상태로. 평생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회사가. 나를. 뭔가. 잘. 이렇게 케어해주고. 다 해주니까. 난 지금 진짜 걱정 없이 노래만 하면 되거든요. 열심히 작업만 하면 돼요. 난 이 시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음악하길 잘했다. 쏠님. 나는 일단. 항상 되게 많이 생각하거든. 근데. 그냥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네. 맞아. 그때가 이제 제일. 이 생각은 진짜 많이 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내가 음악. 할 거라고 아예 생각을 못 했었는데. 하고 나서. 이제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응. 저는 어떻게 보면 다 종합적인데요. 진짜. 요즘에. 많이 드는 생각은. 음악이 돈 벌어다 주는 것도 너무 고맙고. 아. 행복하게 해주는 거 좋은데. 약간 그런 거. 얘기 들을 때. 저 음악 듣고. 음악 시작했다고. 하거나. 꿈을. 갖게 됐다고 하거나. 아니면. 제가. 만든 제 이야기. 때문에. 공감해서. 위로가 됐다. 이런 거 얘기 들을 때가. 어. 그때가 제일 좀 쎄요. 음악 가기 진짜 잘했다. 슬펐을 때. 슬펐을 때. 그럼 뭐. 이렇게 이렇게 가볼까. 이렇게 쭉 이렇게. 슬펐을 때. 아 힘들었을 때. 이걸 말한 거는. 이런 얘기 자체를. 오랜만에 해서.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음악 가는 사람들께. 이런 얘기 할 기회가. 솔직히 많지 않아. 많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거의 없었던 거 같아 많이. 만날 자리가 없으니까. 혼자만 생각하지. 나는 뭐가 힘들었지? 뭐가 힘들었냐면. 아 일단. 부모님이. 아니 부모님이. 너무 싫어해요. 음악 하는. 지금도 지금도 싫어하고. 아 진짜요. 엄마한테 그래서 음악이나. 이런 거 안 보여줘. 보여드려야지. 근데 오히려 보여드려야지. 나도 그랬어. 나 엄청 싫어했어. 근데 나는 그냥 내놓고 보내줬어. 우리 부모님은. 그 나랑 완전 성향이. 반대의 성격이거든. 그게 좀 제일 슬퍼. 엄마가. 음악 하는 거. 그게 슬퍼? 어? 그게 제일 슬퍼? 그게 제일 슬퍼? 그게 제일 힘들어. 아. 내가 왜냐면. 음악을 하는 거 자체가. 별로 불효였어. 그냥. 내가 불효자야.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이제. 걱정하지 마. 걱정하는 건 아니고. 지금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야. 엄마한테 나중에 다. 이제. 보답할 수 있다고. 난 당연히 자신 있지. 진짜. 너무 진지하게 말하는 거 같아. 너무 힘들었다. 근데. 말하고자 하는. 요는 다. 아는 거 같아서. 저는. 진짜. 너무 악플이 많아요. 아. 진짜. 악플이 너무 많아요. 아. 다행히 외모적인 것부터 해서. 가사, 발음.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왜냐면은. 그렇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진짜. 제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려고 쓰는 댓글들인 거예요. 진짜. 내가 화나는 것보다. 너무 속상해요. 그냥. 그래서 그때. 좀. 하지 말고. 처음으로. 진짜. 마지막이긴 했어요. 그때. 한참 힘들었을 때. 그냥 아플 때문인 것 같은데. 예정이 괜찮아요? 응. 저는. 힘들었을 때. 없었을 것 같아. 아니에요. 저는 근데. 그거를. 아. 그때 내가 진짜 힘들었었구나. 이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저는. 부산에. 뭐. 대학도 안 가고. 혼자서 엄청 연습했던 시간이 길었었는데. 또 연습을. 연습실에서 연습했거든요. 저는 또. 보컬이거든요. 아. 아. 보컬. 네. 보컬을 또 이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보통은. 그때는 진짜 맨날 울었어요. 연습실에서. 아. 막 노래하다가. 막 그냥 울었어요. 그때는 막. 내가. 항상 저는 영상을 엄청 찍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노래하지? 그러니까. 눈물의 의미가 사실 그런 거예요? 눈물의 의미. 그때 눈물의 의미는. 그냥. 그냥. 내 자신이 싫었어요. 나는 왜 이러고 있지? 왜냐면. 그때 항상. 고등학교 때. 막 같이 연습하던 친구들은. 다 서울 가고. 왜냐면. 저 혼자 남았었거든요. 그때는. 성격도 뭔가. 지금같이 남아왔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 시간 없었으면. 아. 그래요. 나 진짜 지금. 나 지금 이거 못해요. 진짜 진짜. 네. 오빠 못 만나고. 이렇게 못 만났어요. 그래서. 네. 힘들었지만. 정말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진짜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저요. 제가 사실. 없었을 것 같아요. 있어도 말 안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제 차례가 왔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저는 약간 그 음악. 할 때 힘들어지는 게. 조급해지는 순간들이. 진짜. 자주 와요. 이게. 어. 기준이 다른 사람한테 있을 때. 조급함이 좀 잦아요. 뭐. 되게 높은 차트를. 가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그 기준에 맞서서. 저를 비교할 때. 아. 조급해지고. 남들이 작업이 많아질 때. 작업이 없는. 제가 상대적으로. 뭔가 조급해지고. 음. 그래서 그거. 그런 조급함을 느낄 때. 그게. 동기부여가 되면 좋은데. 그냥 조급함으로만 남을 때. 좀 짜증나요. 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음악. 했을 때.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 그래서. 이제. 제 음악 부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음악 시작했다라든지. 위로가 됐다라든지. 동생들. 혹은. 이렇게. 저희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응. 이렇게 메세지를. 한 사람씩 전달을 해줘. 아. 와. 음악. 음악을 이제.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나도 모르게. 음악을 존나 머리로 했어. 유명한 사람들은 뭐. 대단한 걸 뭔가 할 것 같고. 뭔가 내가 모르는 뭐가 있을 것 같고. 트렌드 막 이런 것도 막. 따져야 되고. 뭐. 그런 걸 막 하다가. 어느 순간 깨달았지. 그냥 나를 표현하는 게. 전부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음악 만드는 게. 쉬워졌어. 그리고 옛날에는 막. 한 달에 한 곡 만들었고. 이랬거든. 음악을 막. 수정을 끊임없이 하고. 그랬었는데. 음악 만드는 거 너무 고통스럽어. 근데 지금은 그냥. 음악 만드는 거가. 진짜 하나도 스트레스 안 받거든. 그래서. 음악 하는 애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음악이라는 게. 우리의. 기분을 표현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난 전부라고 생각하거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은.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도 의미가 없어지고. 너무 작업실에만. 막. 이렇게 막. 너무 하지 말고. 좀 나가 놀고. 좀 나가 놀고. 이러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그러니까. 저도 그냥. 그냥. 누가 얘기하는 것보다. 음악이 저를 위로를 많이 했어요. 그냥. 무너질 것 같을 때. 음악 듣고. 다시 서고. 막. 앞으로 님 말하신 것처럼. 내 음악도.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막. 힘내라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네. 나 솔직하면은. 이거랑 공감이 돼서. 위로가 받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냥.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만들고 싶었죠. 근데 저는 이런 거 진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핏밥집으로. 와.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 아무것도 없네요. 잘 됐다. 쪼 매 ikke 멀죠? 지금 Jag服 pronounce. 제가 theftumm에서. 지금 갈게요. 저도 unemployme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